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감 좋은 영어학습 아상영어입니다. 오늘은 3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6번은요. 지칭추론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명칭들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모인이라는 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드로멀 디너라는 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스마니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름과 이런 지역 명칭이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편의상 이걸 M이라고 하고 얘를 D라고 하고 얘를 T라고 할게요. 이건 신의 이름이고 이건 지역의 이름입니다. M이라고 불리우는 한 신이 패배에 당했대요. 라이벌 신에 의해 그 라이벌 신이 누구냐? D라고 불리웠던 라이벌 신이에요. 끔찍한 전투죠? 별 위에서 펼쳐진 끔찍한 전투에서 D라고 불리우는 라이벌 신에 의해 M이라고 불리우는 신이 패배를 당했대요. 그래서 이 M신은 여기서 이제 아웃 오브 더 스트라스를 한 큐에 먼저 정리를 하세요. 별에서 별로부터 그 다음에 Bell down to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아래로 T라는 지역으로 그리고 죽었대요. 그래서 하늘에서 별에서 떨어져서 별에서 이 M신은 별로부터 떨어져서 T라는 지역으로 떨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이 희는 M이죠. M 그가 죽기 전에 M은 주고 싶었어요. 마지막 축복을 그의 마지막 휴식처에게 마지막 축복을 제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M신은 Decide to create 창조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또는 결심을 했어요. 인간을 네. 그리고 이제 이 문장이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M신은 Be in a hurry가 서두르다라는 뜻이에요. Be in a hurry가 서두르다인데 Such that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하지만 그 M신은 패배한 M신은 너무 서둘러서 그가 잊어버렸어요. 제공할 것을 주는 것을 인간들에게 무릎을 제공할 것을 잊어버렸어요. 됐죠? 그 다음 이제 괄호 이렇게 쳐놓은 부분은요. 파란색 부분으로 이렇게 중괄호를 쳐놓은 부분은요. 분사구문이에요. 알았기 때문에 그 M신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너무 서둘러서 그는 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사람들에게 무릎을 그리고 그는 넋이 나간 채로 제공했습니다. 그들에게 인간들에게 큰 꼬리를 캥거루와 같은 큰 꼬리를 그런데 이 캥거루와 같이 큰 꼬리를 주었다라는 안문장 전체는 의미했습니다. 대절 전체를 그 인간들이 안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정리해 되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너무 서둘러서 그는 까먹었어요. 인간들에게 무릎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넋이 나간 채로 주었습니다. 인간들에게 캥거루와 같은 큰 꼬리를 그런데 안문장 전체에 캥거루와 같이 큰 꼬리를 준 것은 의미했습니다. 인간들이 안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리고 나서 그 M신은 패배한 신은 죽었어요. 사람들은 증오했죠. 싫어했죠. 갖고 있는 것을 캥거루의 꼬리를 갖고 있고 무릎이 없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을 싫어했죠. 그러니까 캥거루 꼬리를 갖고 있고 무릎이 없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울부짖었어요. 하늘을 향해서 도움을 위해 즉 도움을 얻고자 하늘에 외쳤습니다. 이제 승리한 D라는 신은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외침을 그리고 내려왔어요. T라는 지역으로 왜? 보기 위해서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즉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T라는 지역으로 내려왔어요. 그는 누구겠어요? D라는 신이겠죠? D라는 승리의 신은 불쌍히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주웠습니다. 인간들에게 구부려지는 무릎을 그리고 잘라내줬어요. 인간들의 불편한 캥거루 꼬리를 그래서 인간들 모두는 쿠드 셋 다운 앉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리고 나서 인간들은 그 이후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대요.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